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확실히 결산 콘텐츠라 그런가 저희 숨어 계시던 구독자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한 주 쉬어가지고 다 싹 담아왔는데 고영민님께서는 결산 콘텐츠 너무 좋네요. 항상 느끼는 건데 결산 편이 출연진 분들의 영화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중요하지만 중요합니다. 저도 올해 상반기 개봉자 탑10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존 오브 인트레스트. 저에겐 압도적 1위 꽉 차있던 영화관 숨죽이며 집중하는 공격들까지 모든 게 좋았습니다. 두 번째 노베어스. 샤로스탄의 예토전생. 구조정 미학도 스승에게 밀리지 않았던. 세 번째는 추락예부. 제가 아카데미 투표할 수 있다면 산드라 휠러에게 여우주연상을 주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엠마스탄도 물론 좋았지만. 네 번째 퓰리어사 매드맥스 4가 다섯 번째 키메라. 성현이 행복한 날짜로 꼭 보세요. 키메라 못지않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M&M 다음 개봉작이 롤르마케를 더원도스거든요. 뭔가 그때 틀어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 지금 보는 거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고요. 다음 여섯 번째는 메이디셈버. 일곱 번째는 악조난. 여덟 번째는 찬란한 네일로. 너무 저평가 받는 수자. 찬란한 네일로. 저도 적혀 봤습니다. 아홉 번째 챌린저스. 열 번째 히트맨. 글램파웨 마스터 클래스. 인정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아 저는 사실 아직까지 히트맨을 안 봤기 때문에 네. 꼭 보세요. 꼭. 네. 마스터 클래스는 나는 이거 봐도 야쿠시 켜짐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진짜 가히 말하는데 글램파웨이 여기 안 밀린다고 봐요. 이야! 아! 그 정도라고 봐요. 전 그러면 아씨 빨리 봐야 되는데 네. 이러고만 있네요. 네. 다음 읽어주시죠. 네. 유튜브에서 바사사삭치킨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프렌치수프 영상도 영화도 잘 봤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따뜻하고 낭만 넘치면서 조명이 굉장히 밝더군요. 특히 부엌에서의 주황빛 톤의 조명 덕에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리를 예술로 빗대어 표현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요리의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하나의 요리를 완성하는 과정이 정말 그 어떤 예술의 목표물을 만드는 과정처럼 보여서 좋았습니다. 마지막 시계방향으로 두 번 패닝 후 외제니는 부인으로 남을 것인지 요리사로 남을 것인지 선택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결국 요리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영화의 요리 장면을 돌이켜보면 그 많은 수고스러움을 즐기며 최종적인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더 사랑했던 건 아닌가 싶네요. 어쩌면 요리로 대변되는 예술의 그 자체를 더 사랑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챌린저스의 타시던컨도 생각납니다. 인정하죠. 그렇죠. 돌이켜보면 타시던컨은 결국에는 두 남자보다는 테니스를 더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외제니도 요리를 너무 사랑하고 예술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네요. 연말 결산도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키메라를 보지 못해 아쉽네요. 키메라를 못 보셨다니. 저도 신돌이 시넥큐 가면 자주 가는 해장국집 및 푸드코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반갑네요. 현웅님 지난해 자태 6월 25일 액트오프킬링 신돌이 시넥큐에서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애매한 상태라 잘하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보게 되면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잠깐 아는 척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다뤄주셨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만나뵙죠. 구독자와의 첫 만남. 인생 첫. 사실 저도 6월 25일 액트오프킬링 봤거든요. 그렇죠. 같이 봤는데 현웅님이랑 같이 보는 거 알고 만났거든요. 근데 버섯석치킨님 계셔가지고 먼저 아는 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구독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진정한 시네마죠. 진짜 응원해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고 그거랑 별개로 맥트오프킬링 봤다고 했잖아요? 이따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진짜 대박이야. 극장에서 안 보면 큰일 나는 영화 아니 근데 예매가 꽉 찼었는데 사람이 무슨 거의 절반 들어왔나? 와 진짜 미치겠어. 하여튼 이번에 아트타인에서 틀어준다 보니까 볼 수 있으면 꼭 보세요. 진짜 극장에서 볼 때나 집에서 볼 때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전 둘 다 봤거든요. 특히 존 오브 인터리스트를 보고 나서도 이 영화를 보니까 뭔가 시사점이 확실히 깊게 느껴지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케이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물풍선처럼 날아왔습니다. 반기결산할차다. 본방 놓치고 재방 챙기는 시청자처럼 매번 뒤늦게 찾아오는데 마침 결산 콘텐츠라 너무 반갑네요. 전 갓랜드 계획 놓친 게 올해 천추회안이에요. 소개해 주신 영화들 어서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채널 운영 방향성은 잘 모르지만 저 상황에서 배고픔마다 참고 녹화하는 투혼이라면 013들 기회도 되나요? 참 쇼츠 콘텐츠도 온세 업로드 되었더군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사실 그 다음에 회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은 거죠. 그렇죠. 회식을 위해 참은 거죠. 회식을 위해 참은 거죠. 여기 근처에 저희가 연남동에서 녹화를 하는데 연남동 근처에 항상 저희가 녹화를 하는 가는 길에 있는 마포 곱창타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맛있습니다. 항상 가면서 와 맛있겠다 싶었는데 웨이팅이 길어서 못 먹었는데 이번에 처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향성은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그냥 가면 하고 말면 말고 가면 하면 많은 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번째 읽어주시죠. 다음 댓글 유튜브에서 현경 채널님께서 다뤄주셨습니다. 해석이 정말 탁월하세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알려주셔서 재밌게 봤습니다. 프렌치스프는 정말 명작이었습니다. 라고 다뤄주셨습니다. 되게 좋게 보셨네요. 프렌치스프는 요리 관련된 영화는 앞으로 무조건 언급이 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화적으로도 영화적으로 굉장히 깊이감이 충분히 느껴졌던 좋은 영화였고요. 유튜브 지은님께서는 오 기대한 보람이 있네요. 일부코 사랑을 카피하다죠. 이거 캐러스타미코 두 개는 꼭 봐야겠어요. 취향이 달라서 대한 내용이 더 재밌네요. 영상 읽힐수록 기쁜 구독자 1위입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정말 일부코는 극장에서 무조건 보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린나래 특별전을 한 번 더 하려나요? 아 그렇네요. 시넥큐에서 했었는데 그렇네요. 그린나래에서 만약에 그린나래 기획전을 시넥큐에서 한다면 이거 틀어서도 있겠네요. 충분히 틀어줄 가능성이 있고 가서 봐도 아깝지 않을 만한 저도 극장에서 보고 싶어서 그 광활함을 애껴두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박캐스트에서 스필봉님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정말 간만에 녹음에 참여했습니다. 듣기 편 시간이었네요. 거진 두 시간 동안 영화만 주제로 말할 기회가 흔하진 않으니까요. 흔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결산 파트에서는 추라기의 부그처럼 분명 봤음에도 이 정도로 좋았나 싶어서 다시 보고 싶어지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키배라, 정순 등 놓친 영화가 많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기도 했네요. 성현님께서 언급하신 벗어날 탈은 와차에 떴더라고요. 한번 시도해봐야겠습니다. 언급 안 했던 영화 중에서는 혹성 탈출이 있었네요. 시저와 앤디 서키스의 빈자리가 느껴지긴 하지만 또 다른 거대한 이야기에 서막을 열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영일이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성 탈출이 근데 생각보다 관객순을 많이 안 찾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평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평은 중타 이상이었는데 생각보다 관객이 안 짰고 자주 놀러오세요. 그러니까요. 돈 버시면 어쩔 수 없지만 오시면 좋죠. 오시면 환영이고요. 파케이스 닭돌이탕님께서는 이번에 차도 잘 들었어요. 간만에 세 분이 모이니 더 다양한 이야기가 오서 좋았습니다. 프렌치스피 엔딩 씬에서의 페딩샷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나저나 마지막에 가스불도 안 끄고 나가던데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죠. 뭐 불 질러지면서 마지막 그 엔딩 씬처럼 다 죽어서 나오는데 그렇죠. 전반기 일상에 좋은 영화들이 참 많네요. 퓨리오스와 베이디셈버 노베어스 모두 너무 만족스러웠던 작품이에요. 성인님이 언급하신 일부코도요. 이 영화 정말 안 알려진 영화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합니다. 제 전반기 베스트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로봇드림 패스트 라이브즈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언급했던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보신 일부코랑 벗어날 탈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왓차에 말씀해 주셨던 건 있더라고요. 벗어날 탈 꼭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스트 라이브즈 꼭 보세요. 그렇죠. 패스트 라이브즈 추천 드리고요. 그럼 2주의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2주의 영화는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이 영화도 진짜 많이 언급됐습니다. 개봉 언제하냐 언제하냐 하다가 개봉을 했는데 프리미어 상영으로 이미 한 2천 명이 넘게 보셨더라고요. 그렇죠. 시네큐브에서도 틀었고 너무 많이 틀었어요. 아카데미 기획전 때로 틀었고 그렇죠. 엄청 많이 틀었죠. 그래서 까서 봤는데 평점 9점 오우 그니까요. 아 저는 그 마지막 야쿠슈큐지의 그 롱테이크에 거기서 뻑이 가버려서 저도 8점입니다. 예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빈벤더스라는 감독이 극영화하고 다큐멘터리를 같이 찍는 감독인데 최근에 극영화 쪽에서는 조금 평가가 이제 꺾였다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21세기 영화들이 좀 기복이 심했죠. 네. 근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다시 또 반등에 성공한 계기였던 것 같고요. 뭐 빈벤더스는 파리 텍타스 그리고 베를린 천사의 씨도 있고 그 부에나 그것도 있잖아요.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그것도 있고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빈벤더스 영화를 잘 몰랐기 때문에 네. 볼 수 있는 영화가 뭐지? 그래서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이 왓챠 있길래 봤는데 사진전이에요. 그냥 영화가 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좀 안 땡기는데 라는 시점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되는데 오우! 그 이상의 감동을 느꼈고 네. 퍼펙트 데이지는 도쿄 시부야구의 17개 공중화장실을 유명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새롭게 단장한 더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를 기념하는 단편 영화의 제작을 의뢰를 받고 했는데 이거를 장편으로 만들어보겠다고 역제안을 하면서 빈벤더스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3주간의 시나리오 작업과 17일간의 촬영의 짧은 기간 내에 완성을 했고 이 영화의 결과로는 2023년에 깐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야쿠쇼쿠즈가 타는 아 이게 19년 만인가? 그 야기라유야 이후에 일본인 배우가 받았던 그런거요? 19년인가 뭐 하여튼 되게 오랜만에 일본 배우가 받았다고 해서 맞아요 맞아요 19년 맞아요 19년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야기라유야가 올드보이 최민식이랑 경쟁하다가 이긴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억합니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 한국영화 단일영화에서 최고의 연기는 딱 무조건 두 편을 꼽는데 올드보이 최민식이랑 박하사탕 설경구거든요 아 돌아갈래? 네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빈벤더스라고 하면은 60, 70년대 독일 60, 70년대 뉴점원 시네마를 대표하는 기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베르네어 조크 막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뭔가 그런 그 아까도 지금 헤어조크도 얘기하셨지만 그 뉴점원 시네마를 대표하는 감독들 빈벤더스부터 시작해서 헤어조크 뭐 또 누구 있어 파스빈더 스트루비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뉴점원 시네마를 대표하는 감독들 혹은 이 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이미지에 이미지에 집착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지에 집착한다 이미지에 집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미지에 집착하는 방식이 각자 다른 거죠 뭐 빈벤더스는 뭐 어펙트 데이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그냥 일상을 관조하면서 나타내는 이미지들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현실 그 자체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반대로 베르네어 조크는 정말 그 베르네어 조크는 나무 위키 같은 데도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촬영기가 대박이거든요 베르네어 조크 대표작 중에 하나인 위대한 피츠카라도라는 영화가 뭐냐면 배를 들어가지고 산을 넘기는 영화예요 진짜로 배를 만들어서 산을 옮깁니다 산 위로 옮깁니다 정말 그 정도로 베르네어 조크는 그 이미지에 집착하는 방법론이 직접 자신만의 웅장한 세계관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화상 관련해서 뭐 나오지 않았나요 영화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화상 관련해서 나온 걸로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러고 또 누가 있을까 파스빈더는 좀 되게 극영화스럽긴 하는데 이 감독들 중에서는 뭔가 극한의 미장센을 주거한다고 할까요? 정말 강박적으로 완벽한 미장센을 주거하려는 감독이 파스빈더고 그래서 뭐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감독들이 왜 이렇게 이미지에 대해 집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조들이 등장을 한 60년대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 TV가 컬러 TV가 아마 처음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미디어 전공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때부터 뭔가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뭔가 회의론이랄까 영화라는 매체가 더 이상은 뭐 그런 대중의 주류에 서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미지 집착을 하는 이유가 그럼 뭔가 점점 시대의 뒤안길로 뒤쳐져가는 영화라는 매체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영화가 이 시대의 뒤안길로 뒤쳐지는 상황을 뭔가 죽음 혹은 단절 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과 단절 죽음과 단절 그리고 이것들이 대척점에 있는 형용사들인 형용사 혹은 명사들인 삶과 연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단절과 연대의 경계 이 경계를 어떻게든 포착을 하는 방식으로 아 나는 살아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감독 같았어요 특히 빈멤더스도 그렇고 유정호 시네마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이런 사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이 영화는 빈멤더스가 다큐도 많이 찍고 그랬었잖아요 일본에서 영화를 찍은 게 독일 감독이 일본에서 영화를 찍은 게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이 하나 아니었어요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빈멤더스가 일본에서 영화를 찍는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아 이건 당연히 예견된 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을 해서 영화의 생명력을 부여하려는 감독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빈멤더스가 조여졌다는 분 이 감독이 자기 자기 궁금해졌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언젠가 이 감독은 극영화를 나중에 시대극으로도 분명히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퍼펙트 데이즈는 자신의 고향인 독일에서 벗어나서 공간적 배경을 달리한 거라면 언젠가는 시대적 배경을 달리한 영화도 분명히 만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을 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뭔가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이 정도 말 정도 알아가시고 보면 더 느껴지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절이라는 키워드도 어떻게 보면 영화상에서 노래만 나오면 툭툭 끊기는 그 단절 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죠 일상과 관련해서는 저는 왜 이렇게 하마구치루스케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화를 들어가 보면 영화의 메인 타이틀이 등장을 하고 도쿄 시부야가 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나뭇가지에 바람이 휘날리는 그러니까 딱 하마구치루스케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뭇가지가 휘날리는 그 씬이 연상이 되는데 정서는 아예 다르죠 정서는 아예 다르죠 근데 왜 제가 하마구치루스케가 떠올랐나 생각해봤는데 차에서 이루어지는 그 진심어린 그 대화신도 그렇고 출퇴근을 나르는 도로의 모습도 계속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일상 속에 인간의 내면을 계속해서 탐구하려는 지점이 저는 계속해서 하마구치루스케 영화와 좀 비슷하지 않았나 라는 지점으로도 보였고요 빗자루 소리가 나더니 히라야마가 기상을 하고 이름이 히라야마인 이유는 아 몰랐어요 오지아스지로의 꽁치의 맛 주인공 이름이 히라야마라서 아 그리치슈마라는 거죠 네 아버지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빈벤더스가 오지아스지로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고전 스타일의 다큐 스타일의 4대3 화면비례도 선택을 해서 옛날 TV 느낌처럼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잡고 노래도 60, 70년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시작점이 보였고요 꽁치의 맛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 되게 이거 몰랐는데 되게 새로운 답놀이 하나 생각이 난 게 꽁치의 맛이 오지아스지로의 마지막 영화잖아요 네네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냥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 꽁치의 맛 마지막 컷이 히라야마 역할을 하는 류치슈가 되게 뭔가 서늘함과 고독감이 공존하는 그런 뭔가 무거운 분위기를 가지고 카메라에서 사라지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오지아스지로의 영화의 세계관의 마지막 컷이에요 마지막 컷이 그런 서늘함을 동반하면서 끝났다라는 게 뭔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관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 관한 두려움이랄까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나고 남은 거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이 꽁치의 맛에서도 히라야마는 자신의 가족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안 남으면서 영화가 끝나가지고 그런 무거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퍼펙트 데이지의 히라야마도 어쨌든 기본 배경은 고독을 전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꽁치의 맛이랑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훨씬 깊은 이야기가 가능하겠네요 히라야마의 주변 사람으로 다 떠나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그거를 갈무리 지는 정서가 꽁치의 맛이라는 반대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영화 들어가면 또 침구를 개고 양치하고 화분에 물을 주는 그러니까 루틴이죠 루틴 루틴이 보이고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출근하기 전에 뭐 동전이나 열쇠를 챙기는 디테일도 하나하나 보면 움직임이 그냥 딱딱 정해져있다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됩니다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오죽하면 카메라가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아서 그 딱딱 정해진 루틴을 계획하고서 연출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카세트 테이블을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첫 노래가 The House of the Rising Sun 낙조하면 모를 수가 없는 노래죠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오면서 이제 히라이마가 운전을 하는데 맨날 운전을 하는 건데 그 노래가 있어 보이니까 뭔가 사람이 되게 좀 쿨해 보이고 있어 보여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냥 출근 딱 하고 차에 내리니까 그냥 노래가 푹 끊겨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에서 노래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건데 아까 아까 말씀해주신 단절이라는 키워드로 보면 이게 반복되는 하루지만 뜯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삶의 기쁨으로 나뉜다라고도 단절이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노래는 뚝 하는 스크립트에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생각이 났는데 위에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빈벤더스는 영화도 찍고 다큐도 찍고 하는 감독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좀 유독 뭐라고 해야 될까 다큐멘터리적인 성격이 좀 짙게 나타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절대 뭐라 해야 될까 감독의 주관적인 시선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카메라에 음악도 히라이마가 트는 노래를 제외하면 감독 본인이 그러니까 감독 본인이 전지적인 시점에서 삽입한 음악은 전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카메라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인물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 이외에 감정을 비추기 위한 카메라의 움직임 같은 거는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히라이마의 삶을 관조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럴까라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빈벤더스라는 카메라의 주체도 일본이라는 공간적인 배경 안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방인의 시선에서 일본의 풍경 그리고 히라이마의 삶을 풀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감독이 주관적인 시선이 많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사실은 꿈 장면이거든요 회색깔 그거는 히라이마가 꾸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거를 선택해서 보여주는 거는 감독의 시선이었는데 아 그렇죠 그건 감독의 시선이었죠 결국은 저는 그건 후반부 가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뚜렷하게 보이는 거는 사람의 얼굴이었다라는 지점이니까 결국 이 감독은 저는 최종적으로 보면 사람에 주목해서 사람의 내면을 봤다라는 지점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걸 꿈이라고 생각하셨군요 저는 그 꿈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잠에 들 것 같으면 이제 그 회색깔 그게 펼쳐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히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까 빈멤더스는 뭔가 제가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절대 저는 비현실을 묘사하는 감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히라이마가 잠에 들기 전에 혹은 잠에 들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항상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지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잖아요 저는 그냥 그 스치듯이 지나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과정 그냥 그거를 이미지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스쳐 지나가는 것의 이미지화를 어떻게 하느냐는 감독의 목시죠 감독의 손이 들어갔다라는 건 낫기는 한데 저는 꿈은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또 다른 재현된 현실이랄까 현실이 재조합이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도 맞겠네요 그래서 히라이마는 삶의 기쁨을 알아가는 중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말에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라는 말과 함께 또 그것을 깨달은 눈물로 끝났고요 그래서 노래 선정도 어떻게 보면 같은 노래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지점에 다양한 지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지점도 보였고 그래서 노래를 삶의 기쁨으로 보면 그 노래를 트는 것이 서툰 것이 바로 또 아야와 저 과인 니코로도 나왔죠 그런 식으로 아마 노래가 삶의 기쁨으로도 표현되지 않았을까 라는 지점이 있고 공공화장실 청소부 히라이마입니다 청소를 하다가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히라이마는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도 나오고요 타카시라는 동료 청소도가 나오는데 히라이마는 출근할 때도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면 이 타카시는 이 출근해서야 유니폼을 입고 대충 쓱싹쓱싹하는 그런 대비 지점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숨어있는 모습도 나오고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는 히라이마에게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손 닦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모습도 나와요 근데 그런 것도 뭐라고 해야 될까 편견 섞기 시선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시선처럼 보였어요 나는 편견처럼도 보이는 게 그냥 우리가 뭐 당이 청소부하면 당이 뭐 좀 열등하게 보고 낮게 보고 더럽게 보고 그런 것도 보이고 그냥 이상하게 이 타카시라는 애는 왜 이렇게 객관적인 막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그렇게 꾸준히 계속 따지려고 테이프도 무조건 1만 2천원에 돈이라고 항상 객관화시켜서 수량화시켜서 생각하는 그 지점이 이 사회의 뭔가 시선하고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지점이 과연 히라이마에게도 없었냐라고 하면 저는 있다고 봤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 나무에 매달리던 그 노숙자 꾸준하게 등장하던 그 노숙자 한 명이 있죠 그 사람을 보고 아무래도 저는 히라이마의 표정을 보면 내가 깨끗이 만들면 이 더럽히는 존재가 이 노숙자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지점도 저는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이 노숙자가 누구지라고 봤는데 그 타나카민이라는 사람이던데 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작년 그 다큐멘터리 그 영화에 이름 없는 춤이라는 그 노장 댄서 그 이야기를 있었어요 네 한국 영화에도 나왔을 텐데 뭐 사바한가? 뭐 하여튼 사바해요? 그러니까 한국 한국 국내 영화에도 나왔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오 이 사람이 나오네 하면서 춤도 추는 게 아 이 사람이 댄서라서 실제로 이렇게 나왔던 거구나 라는 그런 그냥 썰 네 그렇고 루틴 한 가지가 또 공원에서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비치는 그 나뭇가진을 사진으로 찍는 것도 이 사람의 루틴으로 나오죠 심지어는 뭐 묘목도 가져가서 그렇게 심는 것 같아요 화분들을 다양하게 키우는 거 보면 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벨벨 언더그라운드의 페르그와이즈 아 저 이거 진짜 학창시력이 너무 많이 들었던 명곡이죠 명곡이었습니다 네 새벽이 시작을 했으니까 일을 끝나니까 여전히 낮이에요 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뭐를 쳤는데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를 갔는데 목욕탕이에요 네 근데 딱 도착하니까 셔터가 올라가 네 그만인즉슨 시간을 맞춰서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와 그리고 또 그 비가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산을 쓰는데 이 사람은 그냥 당연하게 우비를 써요 네 그 지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날씨를 보고서 우산을 챙긴다라는 거는 특별한 뭔가 그게 있으니까 네 우산을 그냥 특별한 날에 챙기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우비를 들고 다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든 말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루틴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우산보단 우비가 훨씬 더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는 절대 루틴을 깨고 싶지 않은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 네 그리고 자기 전에 책을 읽죠 네 저도 자기 전에 책 읽습니다 잠이 잠이 안 오니까 그 일과 잠 오거든요 네 윌리엄 포크너의 야생 종려나무라는 책이더라고요 이 책이 저는 사실 뭔 책인지 몰라서 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삶의 흐름에 저항하거나 따라 흘러가면서 살기를 계속하는 주제를 갖고 있다 네 딱 이 캐릭터에 적합하죠 네 국내에는 야생의 종렬이라는 책으로 번영이 됐다는데 네 히라헤마의 삶과 되게 흡사한 게 어떤 배경의 이야기를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살기 위해 노력한다 네 살기 위해 분투한다라는 그 지점이 나왔고 네 아까 말했던 거 회색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아마 히라헤마 그 당일에 봤던 것들을 네 이제 취사선택이 돼서 네 영화상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마 사진을 찍었을 때 흑백으로 전환되는 것도 네 그것도 잠깐 1초로 전환되는 것도 그 삶을 떠오르는 그 과정에서의 그런 모습을 표현했을까 네 라고 싶었고요 여기까지 보는데 당연히 패터슨이 그렇죠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비평계에서도 그렇고 영화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평도 그렇고 패터슨이 당연히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단조로운 일상을 이렇게 풍성하게 담아낼 수 있다니 라는 그 지점이 네 너무 놀라웠고요 그러니까 작은 차이가 이렇게 크게 다가오나 같이 같은 같은 기상을 했는데도 한 번은 그냥 얼굴을 가깝게 잡고 한 번은 카메라를 멀리 띄워서 잡고 그 작은 차이 반복되는 삶에서 그 차이를 잡아내는 지점이 정말 굉장했던 것 같고 다음 날이 찾아오자 타카시 여자친구인 아야가 등장을 합니다 타카시가 차 좀 빌려줘요 라고 하는데 차를 어떻게 빌려줘요 본인의 루틴이 깨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또 차라는 또 곳은 자신의 그 음악과 삶이 저는 있는 곳이라고도 봤어요 음악이 또 기쁨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청소도구를 직접 만든다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네 그런 지점도 있고 아야가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훔칩니다 네 이 지점도 만약에 노래가 삶의 기쁨으로 보면 일부가 지금 뜯겨 나간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타카시는 돈 없으면 사랑도 못해 하면서 테이프가 돈 1만 2천에 약 10만원 정도의 한화 가격이다 보니 네 팔아 제끼자라고 하는데 네 야쿠슈크지는 네 그냥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손 제스처로 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왔던 음악이 룰리드의 퍼펙트 데이 야 전 이 음악이 마지막에 나올 줄 알았어요 원래 알고 있는 노래였거든요 네 그 예고편에도 이 영화 깔리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네 전 당연히 마지막에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여기 중간에 한 번 또 깔렸고 네 다음날 또 비데의 수압까지 또 체크를 하는 모습과 함께 영화에 또 주의했던 쪽지를 발견합니다 네 그래서 아홉 칸으로 나뉘어서 뭐 가운데에 동그라미가 있었는데 네 히라하마가 이제 거기에 X를 또 처음 치면서 네 다시 그 자리에 두기도 하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봤어요 나는 되게 그냥 멍 때리면서 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아홉 칸으로 나뉜 네 OX 종이란 말이죠 네 심지어는 뭐 단어가 적힌 것도 아니고 누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근데 아니 누가 적었는지도 모르고 네 근데 지속적으로 이 과정은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화장실에서 종이로 누군가와 소통을 한다 네 이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요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게 뭔 개소리야 네 화장실에서 그런 짓을 왜 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네 정말 별거 아니고 이성적으로 보면 굳이 하고 싶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근데 가끔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비이성적인 상황이지만 너와 나의 그런 소중한 개별적인 이야기 네 누군가의 일탈 그러니까 아야가 뽀뽀를 하거나 조카가 같이 청소를 하거나 라는 게 이 히라야마라는 캐릭터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이라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느낀 게 뭔가 이 영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예술적 층위로도 풍부하게 인상적인 층위로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다 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영화는 독일이라는 이방인이 이방인의 시선에서 일본과 히라야마를 찍어내는 영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안 보여준 게 되게 많았어요 아야가 왜 뽀뽀를 했는지 그치 아야가 뽀뽀를 한 것에 대해서 히라야마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렇죠 혹은 그 히라야마와 히라야마 가족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샌드위치를 공원에서 먹고 있는데 자기를 계속 빤히 쳐다보는 그 여자는 누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보여줘 그러니까 굳이 깊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굳이 깊이 안 들어가고 이방인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딱 뭐라고 해야 될까 히라야마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딱 그냥 이방인과 또 다른 이방인 정도의 거리에서 멈췄다는 지점에 더 가까워지지 않고 멈춰서 관조한다는 점에서 뭔가 더 생각할 여지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사람들이 흔히 하실 행동이 그런 거예요 이 영화 보고 나면은 일상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영화니까 막 나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차 빼러 주차랑 가는데 그냥 에스컬레이터 반대편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괜히 궁금해지고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지나간다고 보면서 모든 걸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어떤 거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아 어떤 뭐 지금 왜 저러는 거지 뭐 그런 것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뭐 커플들이 싸우는 것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저는 저 사람들이 싸우는구나 근데 왜 싸우는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냥 그냥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방인의 시선을 잘 탁월하게 표현을 했다 이방인의 시선을 탁월하게 표현을 하고 그거를 극이라는 예술의 존목을 하면서 뭔가 히라야마라는 인물의 정서적이라고 해야 될까 인상적인 층위를 더 다 층화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울먹이는 장면이라고 하면 두 번이 있는데 그렇죠 마지막이랑 아야가 차 안에서 울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것도 있죠 네 그냥 그게 문제예요 아야가 왜 헤어지는지도 몰라 관객은 그렇죠 히라야마가 도대체 가족하고 뭔 사연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죠 특정 짓지 않기 때문에 관객은 관객 각자의 이야기를 스스로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보듯이 우리가 이 사람들의 과정은 보지만 그거를 나로 대입하기 때문에 특정 짓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가 더 나를 비추고 깊게 들어간다라는 지점이 그래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카시랑 아야가 다카시가 히라야마한테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한 이유로 다카시와 히라야마는 그냥 직장 동료 정도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직장 동료인지 아닌지는 이방인의 시선으로만 보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알 수 없는 길이다 다카시가 말했을 수도 있죠 아야가 물어봤는데 히라야마는 답을 안 하잖아요 그게 카메라에 비춰진 대로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카메라가 비춰지지 않는 곳에서 말을 했는데 말했을 수도 있죠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뭔가 영화를 보실 때 부족한 정보에 대해서는 아 이 카메라의 시선이 가깝지 않다 거리를 두고 있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참 좋았습니다 네 휴일 관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드디어 그 동전하고 키는 가져가는데 왜 손목시계나 안 차고 가지? 라고 했는데 아 휴일에 손목시계를 차도군요 그래서 손목시계를 차길래 빨래도 하고 필름을 인화하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왜 일할 때 시계를 안 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시선 첫 번째 일할 때는 시계를 안 봐야지 몰두해서 더 빨리 가기 때문에 두 번째 이미 루틴으로 시간을 다 알아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안 볼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시점이 있었고요 사진을 인화해서 분리하는 작업도 하는데 날짜까지 적어놔요 뭐 2024년 7월 6월 날짜도 적어놔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이 카메라 사진을 통해서 당시 기억과 순간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다 그 라는 지점인데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마지막 그 코모랩이 그 마지막 쿠키 봤네요 영화? 그 코모랩이하고 어떻게 보면 또 정확히 일맥상통의 연결성이 있다고도 보여지고 네 히마라 히라야마의 집을 또 생각하면 이 사람은 근데 특이해요 빨래도 바깥에서 하고요 요리도 집에서 안 하고요 목욕도 밖에서 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생각해봤는데 이 사람은 뭔가 떠도는 존재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영화가 이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차랑 자전거로 떠도는 존재다 라는 점에서 뭔가 빈벤더스의 이전 영화들이랑 되게 연결되는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빈벤더스 흔히 사람들이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빈벤더스는 로드무비를 잘 만드는 감독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표작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로드무비에요 파리 텍사스도 로드무비고 그리고 그 초기 대표작 중에 아 그 이름이 페널티킥을 맞은 골키퍼의 불안?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되게 좋거든요 그 영화도 결국엔 떠도는 얘기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떠돈다? 빈벤더스에게 떠돈다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빈벤더스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지만 결국 중첩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삶과 죽음 단절과 연대 뭐 그런 거를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그 떠도는 과정이라는 게 떠도는 과정이 그런 인간의 이중성이랄까 이중성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입체성을 잘 표현하는 영화적 움직임의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히라야마가 차랑 차랑 자전거로 계속 떠돌고 이동하는 모습을 힘도 있게 비춰준 모습이야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인간의 삶을 비추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음악도 많이 넣고 러닝타임을 많이 할애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이하죠 이렇게 떠도는 존재인데 또 조카랑 대화하는 거 보면 나무가 친구래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나무에 뭔가 조금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어쨌든 떠도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무처럼 뭔가 한 곳에 머무르는 단단한 존재가 스스로가 되고 싶은 건지 안에 욕망이 있는 건지 그래서 조카랑 대화했을 때 지금은 지금이고 다음은 다음이다 라고 확실히 단절시켜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그냥 제가 추측을 해보면 현재의 나는 이렇게 떠돌지만 미래에는 나무처럼 단단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조카는 가추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현재를 맴도는 존재처럼도 보여요 근데 히라야마는 이미 맴도라봤기 때문에 나는 다음을 준비해서 그건 다음은 다음이야 라고 그렇게 냉철히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지점으로도 보였고 떠도는 존재라고 하면 또 한 명이 더 저는 보였는데 주인 아주머니 히라야마가 자주 가던 술집에 주인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더군요 노래 가사를 좀 봤는데 내가 도착한 곳은 아침 햇살의 집이라는 유각이래요 이거를 제가 집에 와서 이제 놓고 보니까 첫 노래가 또 그렇죠 하우스 오브 더 레이징 선 이거랑 또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뭐 교도 이게 원래 약간 교도소를 뜻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뭐 교도소에 있었던지 뭐 유각에 있었던지 어쨌든 과거에 뭔가 사연이 있었던 여자처럼 보여요 그 다음 노래 가사가 사랑했던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근데 후반부 보면 돌아와요 그 남자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떠나갈 존재들이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술집 주인의 경우에는 떠났던 이혼했던 남편이 돌아온 거고 히라라마 입장에서 보면 떠나갔던 동생이 또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시 또 금방 떠나갈 존재들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지졌죠 그래서 히라라마가 그 빡쳐서 돌아간 게 포면적으로 보면 질투의 가능성이 아마 높다라고 보고 이 남자도 보면 뭐 둘이 뭐 썸씽 있죠?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한 추측은 이 주인한테 아 너까지 왜 그래 약간 처연함의 너는 그러지 마 나처럼 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위로라고 해야 될까? 그걸 못 볼 것 같아서 저는 떠났다 강변으로 갔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술집 주인을 맡았던 이분이 이시카와 사유리아는 정말 일본의 전술적인 가수래요 배우인 게 말이 안 돼요 노래 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제가 머리를 하나 또 때린 거는 그림자를 같이 움직였던 사람이 미우라 토모카즈라는 일본의 엄청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저번주에 개봉했던 태풍클럽의 선생님이래요? 태풍클럽 얘기도 있다 할 건데 참고로 얘기하겠지만 전 태풍클럽 올해 최고였습니다 전 인생 영학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주일 사이에 지금 한 40년간을 뛰어넘은 그 얼굴을 본 거잖아요 제가 와 이거 뭐지 싶었어요 태풍클럽에서 선생님은 정말 뭐라 해야 돼? 뭔가 가운데가 없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조금 치워다니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이제 나 곧 죽어 떠날 사람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도 새로운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75분 만에 등장한 조카 니코가 나옵니다 집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이 히라야만은 루틴이 깨져요 그래서 막 조심조심 화분에도 물 줘야 되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니코가 나 혼자 있으면 뭔 짓 할지 몰라 나 데리고 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라야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집안 개판되면 더 큰일이다 하고 옷도 그냥 훌렁훌렁 벗어요 그거를 이제 보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조카가 왜 왔는지 언제까지 있을 건지 묻지도 않고 광양한테 안 보여줘요 후반부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니코가 청소를 하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고 찍는데 저는 여기까지 딱 영화를 봤을 때 저는 히라야마가 네 히라야마는 사건을 찍는 사람인 줄 알았고 니코는 사물을 찍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건이라면 그 일상 속의 특별함을 찍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 니코와의 대화 장면에서 나무는 내 친구다라고 봤을 때 와 그러면 히라야마하고 니코는 모두 다 사물을 찍고 있었구나 라는 시점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빈벤더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를 봤던 그 다큐멘터리 그 제네시스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이 사진전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사건이 아니라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사물하고 사람 이야기를 굉장히 잘 포착을 해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네 이 다큐 빈벤더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The camera is a weapon against the tragedy of things against their disappearing 그러니까 카메라는 불행한 인들과 그들이 잊혀지는 것에 대한 무기다 네 그러니까 사진이든 영상이든 이 빈벤더스라는 감독은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 카메라를 드는 건데 아까 제가 한 말이랑 거의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일맥상통하죠 이 히라야마도 똑같이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사건의 특별함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 사물 사람이 그런 걸 찍고 있었구나 라는 시점이 오면서 네 나무는 말이 없대요 타카시가 말했잖아요 히라야마 씨도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친구끼리 닮아가는 겁니다 네 가지 뻐들림만 남은 거죠 네 아 그런 시점으로 보였고 그래서 결국 그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던 그 회색 장면이 결국에는 뚜렷한 얼굴로 다가가기 때문에 네 아 사람의 중요성 빈벤더스도 히라야마도 계속 사람이 결국 중요했고 그렇게 그렸구나라는 지점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삼촌과 조카의 자전거 씬이 나오는데 전 다르덴의 자전거 탄 소년이 연상됐습니다 안 그랬던가요? 포스터 딱 딱 그렇게 보이는데 아 둘이 둘이 그 탄 그거 네네네 조카가 이강 따라가면 바다인데 갈까라고 하지만 조카야 다음은 다음이란다 라고 나옵니다 딸을 찾으러 온 여동생이죠 아 빈손으로 올 수도 있는데 초콜릿을 들고 오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사연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여동생은 오빠를 기억하고 있구나 아 하면서 남매의 포옹이 나오고 다음 날이 되자 다카시가 일 관두려고요 돈 나중에 갚을게요 이런 캐릭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쁜 사람 혼자 일을 해야 하니까 늦게까지 일을 하고 루틴이 다 깨져버리죠 근데 저는 이 뭔가 다카시에 대한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음 그러니까 다카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히라야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솔직히 성가신 사람이잖아요 성가신입니다 성가신 사람인데 저는 뭔가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계속 말을 하지만 이방인의 시선에서 보여주는 영화다 보니까 사람 각각 개개인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 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다카시한테서 이거를 좀 강하게 느꼈던 게 막 처음에는 일도 대충 하고 막 일하다가 여자 만나러 가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그 중간에 같이 일을 하는데 다카시한테 그 애가 한 명 오잖아요 아 내 귀 만지는 친구 네 귀 만지는 친구 그 친구 놀아주는 거 보면서 히라야마가 처음에는 뭐 나무라라고 갔다가 놀아주는 거 보면서 뭔가 머쓱해하면서 카메라에서 빠지잖아요 뭔가 딱 그 신이 그 작은 신 하나가 이 카메라 시선을 대변하는 신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카메라의 시선을 히라야마가 대신 대변을 해서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히라야마 시각에서 그렇게 둔 것 같다 타카시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성관진 사람은 맞기는 한데 그들도 그들만의 사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잘 놀아주는 거 보면 절대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까이 가지 않아요 이 영화는 네 절대로 시선이 가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오면 새로운 사람이 배정이 되기도 하고 그 노숙자가 원래 나무에 붙어 있다가 길가에서도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딱 느꼈죠 아 이거 히라야마처럼 똑같이 떠도는 사람으로 그렸구나 처음에는 히라야마가 이 노숙자를 보고 찡그리고 별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기처럼 똑같이 떠도는 사람이고 나무를 이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니 히라야마하고 노숙자가 저는 동일시 됐다 그 장면에서 라고 봤고 쉬는 날 뭐 빨래 돌리고 사진도 이제 보면서 체크하는데 어떤 어르신과 길에서 만나는데 여기가 원래 뭐였죠? 라고 하는 말에 어르신은 이제 점점 까먹게 되는 거고 히라야마는 점점 기억하려고 하는 지점이 대비가 됐다 그래서 그 가게에서 봤던 남자하고 강가에서 조호를 하는데 똑같이 담배를 피우고 똑같이 기침을 하고 이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니 7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사과하러 왔고 사과도 사과인데 감사해서 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기 전이 되어서야 뭔가 또 삶의 깨달음을 얻은 남자인데 여기서 또 뜬금없이 저도 쪽지하고 비슷하다고 봤어요 그림자를 겹치면 더 어두워질까? 이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 게 의미 없지만 두 사람이 겹쳐보니까 또 의견도 달라요 근데 결국 이 장면을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면이지만 결국 솔직히 그림자라는 걸 또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다라고 좀 봤거든요 과거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두 사람이 비추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게 두 사람은 삶이 다른데 그걸 비춰봤자 뭔 의미가 있겠어요 당연히 다른 거죠 그 지점에서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봤고 어두워진다라는 문제도 그건 이미 그냥 넘어선 의미가 없는 문제다 그래서 윌리엄 포크널 야생종려나무에서 나왔던 것처럼 살기를 계속하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삶과 죽음은 어쨌든 필연적이고 어떻게든 다가올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림자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따라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삶과 죽음은 따라오기 때문에 그냥 결국 본인만의 멋진 하루 본인만의 퍼펙트 데이즈가 중요하다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림자를 겹치는 그 행위가 뭔가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랑 가장 맞닿아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뭔가 이 영화는 그 히라야마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행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영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공존을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공존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히라야마가 침대 침대가 아니라 잘나고 누우면서 생각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일들의 이미지들이 중첩돼서 보여주는 것 거기서 뭔가 빛과 어둠에 중첩이 되게 잘 형상화가 되죠 직접적으로 형상화가 되죠 뭐 자신은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아까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뭔가 죽음의 서늘함이 갑자기 그의 내면을 들이기도 하고 혹은 계속해서 조용하게 혼자서 고독하게 살아오다가도 미코와 그의 여동생이 올 때는 뭔가 다시 연대의 감정이 들어서기도 하고 뭐 단절된 삶을 살다가도 박하진과 갑자기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과정 같은 걸 보면 뭔가 또 단절을 하다가도 공존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공존을 하는데 뭔가 이 빈멤더스는 그 그림자 신을 통해서 그 찰나의 중첩이랄까요 그 찰나의 무언가와 무언가가 겹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이 감독의 작가주의적 세계관과 연결해 봤을 때 이 히라야마로 대변되는 인간의 영혼과 영화라는 예술은 아직 죽지 않았고 뭔가 호흡하면서 계속 살아있음을 말하라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대화하는 그 전남편 그 전남편 주인장 전남편이 죽기 직전인 이유도 결국 여러가지 이유에서 봤을 때 적당한 선택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더라도 죽음의 그림자를 들음을 통해서 뭔가 삶과 죽음 사이에 중첩되는 그 순간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플러스 후에 그 남자가 죽더라도 그 남자의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감독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이 뭐 살든 죽든 삶이든 죽음이든 고독하든 연대를 하든 어쨌든 나의 영혼은 살아있고 이 나의 영혼을 비추는 영화라는 예술은 호흡하면서 살아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거를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유저머신의 말 사조랑 연결지으면 뭔가 더 깊은 단론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것 멋진 하루 이 사람은 루틴이 깨지면 안 돼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루틴이 깨져보니 뭐 웃기도 하고 중간에 기름도 한 번 빠졌네요 그렇죠 그런 장면도 나왔고 그런 게 나는 루틴이 깨지면 안 돼서 그런 거를 거부하고 멀리해봤는데 근데 어떻게 보니까 또 조카라는 또 갑자기 뜬금없는 인물이 찾아와서 또 내 삶의 새로운 광경을 보여주고 그랬더니 정말 멀어져있던 여동생이 찾아오는 일도 생기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걸 피해야 한 삶이었는데 그런 걸 겪다 보니 또 새로운 삶의 또 지표가 열리는 그 일상의 이미지 하나하나가 일상의 이미지 하나하나가 중첩이라는 중첩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하나가 겹쳐지고 이어지면서 또 중첩되는 또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과 영화라는 예술이 살아있음을 그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생명력을 불어넣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한 쇼트로 표현해버리죠 그렇죠 그 마지막 표정이 얼굴로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로 그냥 차력쇼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얼굴로 진짜 그냥 밀어버렸어요 사람의 얼굴로 진짜 밀어버렸어요 그걸로 그냥 올해의 베스트신이라고 저는 올해 베스트신이었습니다 와 네 뭐 네 거기서 그냥 끝났다 이 영화 끝났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이제 시작은 처음에 이제 좁혀 들어갔지만 좁혀서 들어갔지만 이제 끝은 이제 멀어지면서 해비추면서 딱 끝이 나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도 청소부라는 직업이 일상 속에서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스쳐 지나가는 직업이면서도 그 사람들이 평소에 뭔 생각을 하는지는 저희가 전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직업이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영위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그런 직업인 청소부로 설정함을 통해서 뭔가 이방인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한 개인의 삶을 바라보기 가장 적절한 직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코모레비를 비추기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네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네 편의점 부천역 근처에 있다 보니까 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부천역 청소부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커피를 사러 오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저 아르바이트 오래 했다 보니까 그러면 대화를 한두 번씩 하죠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아 글쎄요 이 영화 보면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시덥지 않은 이야기인데 아들이 뭘 했다네 딸이 남자친구가 헤어졌다네 그런 그냥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네 아 예 일상의 소중함을 참 음 알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이제는 돈 많이 벌어야 돼 네 뭐 더 큰 직업을 해야 돼 라고 말은 하지만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듣다 보면 아 자그마한 그냥 오늘은 누가 커피 사 그냥 그거로도 그냥 깔깔깔 웃고 그냥 그런 지점에서 또 이 영화를 보니까 참 많이 와닿게 되더라고요 네 한주평 갈까요? 네 한주평 하시죠 먼저 저는 불완전해서 기쁜 으로 하겠습니다 중첩을 통해 표현한 인간과 영화의 생명력 아 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아 아 참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드는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한창 그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복에서 오는 차이? 그러니까 뭐 홍상수 감독도 그렇고 고엔도 그렇고 코엔도 그렇고 인사이드 루인 네 뭐 진자무씨도 그렇고 하망어치 루스케도 그렇고 특히 그 세계적 전 세계적 거장들이 하는 그 반복에서 오는 그 조그만한 차이에서 끌어내는 그 섬세한 힘의 파워를 여기서도 한 번 더 본 것 같아서 네 아 정말 인상 깊게 네 하반기의 첫 스타트를 잘 끊었다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 영화를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한주 쉬었으니까 높은 영화들이 넘칠 겁니다 네 들어가야겠죠 네 뭐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가볍게 탈주부터 그냥 같은 날 탈주 네 이야 저는 정말 기대가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재훈과 구교환의 조합 이야 이거는 신선하긴 하죠 한국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보는 영화라고 이종필 감독의 삼토반도 저는 재밌게 봤기 때문에 네 소재도 지금 한창 핫한 소재랍니까? 네 북한 관련된 그렇죠 야 이거 아다리가 다 맞는다 해서 봤는데 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94분의 또 러닝타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짧게 만들었겠죠 화끈하게 근데 아 선택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탈주를 선택해서 확실히 톰 앵크스 그 뭐냐 그 포레스트 건프처럼 네 확실히 이재훈 배우를 확실하게 미친 듯이 달리게 시키던지 탈주에 포커스를 두던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탈북에 포커스를 둬서 이 겹쳐져 있는 서사를 어떻게 또 풍족하게 키워야 될 건지 네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 시선에서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한지 그러니까요 결국 마지막에 이재훈 배우가 총 맞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영화 5점이거든요 5점 준위가 그거예요 이 영화 이 영화 좀 보시면 알겠지만 좀 과잉이 있어요 영화 자체가 효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잉이 있어요 과잉이 있으면은 내러티브도 극단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에 그렇게 끝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구교환 배우를 아예 악마로 뒀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던가 어 아니면은 어쨌든 이 영화는 이 구교환과 이재훈의 대립으로서 설명이 모든 설명이 되는 영화인데 그 대립의 결말을 그런 식으로 끝내면 어떡해 진짜 구교환이 이재훈 죽이고 끝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한국군이 이재훈 죽이고 끝내거나 아니면 그냥 가다가 지르터서 죽거나 나이 참 그렇게 죽으면 나았을 것 같지 않겠어 차라리 그렇게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갔어야지 총알 다 피해가고 이도저도 아닌 총알 피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저는 계속 말하지만 영화 볼 때 개연성 안 따지거든요 하여튼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마무리가 조금 너무 굳이 그거 안 넣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완전 휴머리즘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완전 반대편으로 서가지고 장르물적으로 가거나 그렇죠 하나만 써야 됐는데 뭐 그렇게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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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행복하자 하면서 끝나면 어떡해요 하나 저는 또 걸리적거렸던 게 이송 배우가 나왔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남성 주요 서사에 갑작스럽게 지금 껴아두고 굳이 껴아놓으려는 것 같았어요 삼토반의 그 영향을 좀 받은 건지 굳이 껴아놓으려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뭔가 팍 들어간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걸 또 그렇게 두면서 그러니까 뭔가 거미집이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야망은 있어가지고 막 노 졌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거미집은 오히려 호예요 거미집은 오히려 혼데 그러니까 노를 졌다가 뒤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혼데 탈주는 너무나도 방향성이 명확한 영화인데 너무 쎄게 졌다가 마지막에 힘 빠진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힘이 다 빠진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초반에 쎄게 졌어 그러니까 마지막을 그렇게 할 거면은 아 너무 아쉬웠어 드라마적으로 풀었어야 됐는데 그러지도 않고 차라리 나는 구교환 배우가 손잡고 같이 그러니까 나만 가자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차라리 그나마 어 그렇지 그나마 휴머니즘이 그나마 박수 받으면서 마무리했을 왜냐하면 구교환 배우의 서사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피아니스트로서 뭔가 못 잃었던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를 살릴지 장르를 살릴지에 대한 갈림길에서 그냥 갈림길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도랑으로 빠져버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구교환 배우 캐릭터가 음악 교사를 했어야 되는데 차라리 갈 건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갑자기 청년대출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쉽다 진짜 세팅이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프로덕션은 되게 좋았는데 저는 애매했어요 그래서 저도 애매했던 결과 제가 작년 비공시작전 좀 생각났어요 아 저는 비공시작전이 차라리 났어요 비공시작전은 전국목배로 가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세팅이 됐고 했는데 아 괜히 조미를 잘못 쳐가지고 뭔가 좀 애매해진데 그러니까 비공시작전은 어떻게든 끝내기라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마무리가 아쉽긴 했지만 어떻게든 끝내기라도 했는데 이거는 너무 애매했어요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영화관에서 너무 재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주연님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 그럼 유튜브 개설한 거 아시죠 이주연님 그럼 그 영화관 다니지 않아요 이주연님 유튜브 저도 정복하고 있는데 정주행하고 있는데 뭔가 영화를 사랑하시는 태도가 진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응원해야 돼요 소지섭 다음에 유지태 이재훈 정우성 뭐 있죠 응원 제가 무조건 합니다 다음 가시죠 다음 뭐가 있을까요 태풍클럽 바로 가 태풍클럽 태풍클럽 얘기하시죠 저는 장고로 그러니까 이게 올해 그러니까 국내 최초 개봉이래요 이것도 개봉작이라고 친다면 저는 이게 1등 확정이에요 태풍클럽은요 솔직히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전 만점입니다 만점 아 원래 개연성 안 따지는 분이니까 전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보면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좀 빈 부분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데요 와 근데 이 청춘들의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욕망이라 그래야 돼요 뭔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특히 그 빛 속에서 막 벗어 새끼고 그냥 막 움직이는 씬은 네 우와 어마어마한 힘을 느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 네 네 그러니까 와 네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시나마티의 자국 정서적으로 미학적으로만 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영화다 와 몇 점이셨어요 저 8점 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부로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건 이해는 하는데 저는 뭔가 이 영화의 미학적인 강력함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점을 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사람들이 뭐 불안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불안보다는 그러니까 불안도 어떻게 보면은 제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긴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설렘 아닌가 설렘? 저는 불안보다는 인간의 근시안을 얘기하는 영화가 됐어요 근시안 인간의 근시안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배경이 학교잖아요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이 저는 배움의 목적 중에 하나가 연극반 세상을 바라보는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배움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함이라면은 이는 결국에는 인간은 시야가 좁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진실을 바라보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영화의 공간접해 학교인 것도 이거를 뭔가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뭔가 선생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미우라 토모카즈가 선생으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로 나왔다 는 것도 이 결국 어른이 되어서도 인간의 근시안은 여전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선생님도 분명히 학생의 시기를 거쳐왔잖아요 거쳐오고 세월이 지난 사람인데 뭔가 그 선생님들의 행적이라던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학생 시기의 정서를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정서를 모두 망각한 채 학생들을 그저 그냥 어린 존재로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학생들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왜 이렇게 어리게 행동하냐는 식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돈벌이 수단이 돈벌이 수단 근데 막상 교사라는 그 술 마시는 시퀀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기가 막히죠 그들의 모습도 저는 아이들이랑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여기서 뭔가 처음 아 뭔가 이 영화가 불안도 불안인데 인간의 근시안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런 거죠 학생들은 아무래도 더 어리고 성숙하지 않다 보니까 더더욱 근시안적인데 그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막 그 처갓집 장모 장모 장여름 돌아가고 뭐라는 점이 있잖아 뭔가 그런 단편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애들도 애들은 오히려 애들은 어리니까 더 그런 단편적인 사건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른의 고충을 뭔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비상적인 사건에만 집중을 해서 뭔가 자신이 언젠가는 곧 당도할 어른이라는 위치에 대한 회의감이 서서히 드러났다는 게 뭔가 그런 감정의 폭발의 전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일본평대를 보면은 되게 인간의 생명력을 분출하는 영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뭔가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 감정들을 아까도 제가 말했던 그 생명력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거기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뒤틀린 유희라고 해야 될까 뒤틀린 유희와 쾌락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쾌락 또한 뜨거운 감정이잖아요 뜨거운 정서잖아요 근데 결국 뜨거운 정서는 일시적이잖아요 이런 뜨거운 정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하지만 인간은 비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비이성적이에요 비이성적이라고 하면 감정적이다 감정적이다 이퀄 뜨겁다 잖아요 그러니까 유희는 사람이 인간의 본연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희는 뭔가 사람이 육체랑도 같아서 금방 불타올랐다가 금세 잠들고 금세 사그라들고 뭔가 그런 모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빗속에서 막 놀고 무대에서 놀고 그러다가도 금세 지치고 몸과 맘이 지쳐가지고 다시 사색에 더 잠기게 됩니다 오히려 몸이 지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감정의 분출이 더 심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깊이를 저는 표현한 게 추락의 이미지였어요 그렇죠 뭔가 계속 추락의 이미지의 전조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추락과 부르고 그런 이미지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그 깊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표현했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영화는 뭔가 공간적인 배경이 전형적인 뭔가 공포영화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좋은 공포영화를 만들려면 뭔가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가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서스펜스를 만드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영화는 진퇴양난적인 공간 배경을 설정을 했어요 학교에서 못 나가고 학교에서 못 나가는 학생들 그리고 혹은 거기서 탈출하더라도 태풍이라는 자연이 선사하는 공포감은 뭔가 그들이 그들을 어느 곳으로 향하 그들은 앞으로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하나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더 공포스럽고 그래서 더 강력한 감정의 분출을 하게끔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거기 인물들이 학생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뭔가 분출하는 감정의 끝에 그 아이들의 내면에 남아있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 궁극적인 욕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무언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카미아 리에는 그 비오는 날 서로를 보고 싶어 했는데 결국에는 못 보면서 끝나잖아요 아 그렇죠 못 보면서 끝나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 엔딩이 더욱 더 뭔가 서늘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미카미가 죽은 현장을 보러 가는 리에의 모습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서늘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미카미가 그 굴도 떨어져가지고 네 추락해가지고 추락해가지고 다리 있게 죽은 시체가 된 그 현장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리에는 그래서 그 엔딩이 더 서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카미랑 리에도 그렇고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 그 누구도 그 이상에 당도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그것도 있죠 미치코는 결국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도 못 듣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누구도 그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그 무언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나요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향하는 발걸음이랄까 그 발걸음이 나 자신과 그들 주위를 파괴하는 에너지를 지녔다는 걸 애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에는 미카미한테 계속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미카미한테 도달하는 과정에서 외적으로 보이는 태풍과 그로 인해 무너지는 내면 그런 것들이 뭔가 점점 아 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으로 향한 발걸음이 오히려 나를 좀먹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고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은 파멸로 이끌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근시한적인 인간 군상의 불안함을 감독은 롱테이크를 통해서 감정의 고리를 최대한 길게 이어붙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부러 그리고 뭔가 전 이 영화는 더 놀랍다고 생각을 했다는 게 롱테이크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롱테이크 안에서 되게 여러 사건들이 병치돼서 나와요 교실 같은 걸 보면 뭔가 여기서는 이러고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또 이러고 있고 뭔가 이런 여러 시공간의 결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여러 사건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뭔가 여러 시공간이 한 카메라 한 시설 안에 존재하는 공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그 에너지의 분출이 더 극화되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뭐 불안을 표현한 거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 불안의 이유도 불안의 궁극적인 이유도 인간의 근시한이랄까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영화는 더 이어져서 생각해봐야 될 게 이 감독 소마이신지 소마이신지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구로사기요시였대요 음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일반적인 청춘영화랑 결이 되게 다르잖아요 뭔가 이 영화도 이 영화의 결이랑 구로사기요시 영화들의 결이랑 생각해봤을 때 뭔가 그 이 두 감독들의 영화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대변되는 정서가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서늘함이랄까 그 안에서 치환되는 공포감이랄까 서스펜스랄까 그런 게 비슷해가지고 뭔가 구로사기요시 아오야마신지 이런 감독들의 영화들을 이 태풍클럽이랑 연결지어서 비교를 해본다면 뭔가 그 감독들이 영화에서 그런 정서를 지닌 이유가 아 여기서 왔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태풍클럽이 일본 영화 역사 내에서는 되게 상징적인 영화더라고요 키네마존보 역대 탑텐 그러니까 역대 탑 역대 베스트에도 들어가는 영화라고 하니까 뭔가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훨씬 좋은 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 영화 보면서 릴리슈 보던 거 많이 생각났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화신지 좋아하시면 이 영화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정말 사운드 트랙도 너무 좋았고요 결국 그 사운드 방금 부르셨던 그 사운드 트랙도 아이들의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만나러 와달라는 노랫말인데 결국 그렇게 당도하지 못하면서 끝나게 되는 그 결말이 그렇네 그렇네 너무 기가 막히죠 그렇네 그렇네 그리고 이거를 뭔가 프로듀션적인 면에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 극한의 환경에서 애들 데리고 그런 식으로 찍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40년 전에 미학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사회적으로도 이 영화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영화가 85년에 찍었잖아요 90년대 초반에 잃어버린 10년이 찾아옵니다 뭔가 저는 그 잃어버린 10년을 뭔가 예견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카미는 죽었지만 남은 학생들은 그 잃어버린 10년이 도달했을 그 한 90년대 초중반쯤에는 결국 어른이 되고 대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젊은이들인데 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버블경제의 붕괴는 그들이 태풍클럽이라는 영화 속에서 느꼈던 이유 모를 불안의 당위성을 뭔가 확신하게 해주는 아 사회상을 또 보셨군요 이런 걸 뭔가 예견했다고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더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영화가 90년대에 되게 걸장이 많았던 게 그 잃어버린 10년 더블경제 붕괴의 정서를 영화에 투영을 해가지고 서늘하고 차갑고 우울한 정서를 영화 내에 많이 녹여내가지고 그런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 태풍클럽은 그 정서를 미리 예견했다는 점에서 더 높은 가치를 지닐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점입니다 만점 줄만한 일가 너무 많아요 그냥 미학적으로만 봐도 말이 안 됩니다 M&M 사랑합니다 네 진짜 하여튼 이 영화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았네요 액트 오브 킬링 얘기해볼까요? 액트 오브 킬링? 네 그냥 간단하게? 네 저는 그냥 최고의 다큐 다큐 한 개를 뛰어넘었다 저는 저는 이것도 만점입니다 아 네 액트 오브 킬링? 글쎄 그냥 저는 만점까지는 아닌데 이런 다큐를 보기 정말 드물죠 이걸 어떻게 시도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또 주연으로 나섰던 사람이 회개하고 마지막에 반성하는 그 모습도 어떻게 또 아 그냥 이 영화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큐다 보니까 뚜렷한 각본이 없잖아요 뚜렷한 각본이 없이 그냥 카메라만 들고 무작정 대리대는 식으로 프로젝션이 진행됐을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시네마틱한 순간이 나왔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아 각본 없이 진행된 제작 현장에서 그런 시네마틱한 순간이 등장했다는 게 소름돋더라고요 그냥 다큐멘터리 이상을 뛰어넘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다큐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와 동시에 다큐멘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폭발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폭발시킨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 진짜 최고의 다큐였다 진짜 꼭 보세요 극장이랑 거기서 볼 때 차이가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아까 회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 안와룩 공고가 후반에 느낀 감정이 회개일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저는 자기 방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끝까지 악인이라면 그러니까 후반부에 자기가 그만두잖아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그만두면서 말을 하는 게 아 내가 저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건가요? 그럼 나는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건가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을 했던 게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라는 격언을 이 영화에 인용을 하면 뭔가 안와룩 공고가 갑자기 와서 그렇게 잘못을 빌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신의 과오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후환이 두려워서 그냥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회개든 자기 방어든 이런 영화 나오기에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어질어질해요 진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는데 그거를 막 제노사이드를 일으킨 사람이 그걸 찍겠나? 아니 무조건 안 찍죠 그러니까요 무조건 안 찍죠 그러니까요 소재 자체가 이미 뛰어넘었어요 네 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핸섬 가이즈 아 핸섬 가이즈가 있었네 네 전반기 상업영화 베스트 핸섬 가이즈 그렇군요 아 진짜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그냥 저도 스피드 쿠폰인가 그거 먹어가지고 아 싸게 봐야겠다 했는데 아니 원작을 안 봐서 몰랐죠 근데 근데 뭐 오컬트래 뭐 재밌대해서 봤는데 원작은 오컬트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 슬래셔에요 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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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래셔에요 완전 피튀기고 막 그런 그래서 저는 그 원작보다 이 영화가 살짝 아쉬웠다는 점을 굳이 말하자면 저도 핸섬 가이즈 좋게 봤습니다 근데 굳이 아쉬웠던 점은 그거죠 뭔가 원작만큼은 아니었고 뭔가 원작이 기대는 연출들이 살짝 있었어요 아 원작이 기대는 연출이 살짝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고 네 그닥 그 점 하나가 좀 더 아쉬웠는데 그래도 전 좋았습니다 아니 그건 리메이크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뭔가 그 오컬트적인 부분을 원작이랑 비교했을 때 오컬트적인 부분을 부각하려고 했던 부분이 뭔가 오히려 새롭게 다가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원작은 약간 그런 고전 슬래셔에 대한 험사같은 영화거든요 그 영화들을 보면 생각이 나는 것들이 뭐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조지 로메로의 라던가 토브 후퍼의 뭐 텍사스 텍사스 전기템 16살의 작품 그런 영화들에 대한 오마주가 깊게 담겨있는 영화인데 이 핸섬가이즈는 오히려 오컬트적인 부분으로 풀어내면서 오히려 다른 고전 공포에 대한 헌사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난 게 이블데도였거든요 음 맞아요 뭔가 지하에서 깨어난다 뭔가 살아있는 시체가 깨어난다 라는 것도 그렇고 아 뭔가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원작과 다르게 고전 공포를 고전 공포에 대한 헌사를 마칠 수도 있구나라는 점에서 좋게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아쉬웠던 점은 그것도 있어요 뭔가 너무 얼굴로만 웃기려는 것 같았어요 아 웃기긴 했는데 난 웃겼어 웃기긴 했는데 아 뭔가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조금만 더 웃겨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 막 갈려나가고 막 그런 와 너무 좋았어 그냥 그니까 저는 일단 대자본으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뉴라서 가능한 시도일 수도 있어요 이 영화 손이 뿅이 져도하면 안 되잖아요 백만인가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백만인가 딱 좋아 딱 좋아 뭔가 딱 작년에 잠이 생각나게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나 기쿠지로 여름같은 이런 영화를 보든 보고 나서 밖으로 나오면은 와 여름이 찾았구나 라고 온몸의 신경이 반응하게 되는 아 그걸 최근에 또 기엄브락한테도 느끼잖아요 그렇죠 기엄브락한테도 진짜 뭔가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영화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기타노 다키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기타노 다키시가 표현하는 움직임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기타노 다키시의 카메라는 기타노 다키시가 쥐고 있는 카메라의 시선은 정말 세상의 모든 영화 작가들의 시선 중에 제일 차갑잖아요 정말 죽음을 진짜 소름돋게 차갑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름돋도록 차가운 시선과 관조 속에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감정 혹은 정서 혹은 함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전 항상 마음에 들었는데 비크지로 유름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냥 웃긴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아 이 뭔가 순수함 순수함과 움직임의 결합은 뭔가 이 차가운 시선마저 동요하게 만든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타노 다키시 필무에서 조금 이질적인 영화가 아닐까 이 비크지로 유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영화 골라야죠 네 뭐 러브라이즈 블리딩밖에 없죠 예스 네 다음 주보다 다다음주 다다다음주가 더 문제예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주는 일단 러브라이즈 블리딩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영영이들 2주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 만나왔습니다 아 그 이외에도 태풍클럽 탈주 등 다양하게 때려봤고요 다음주에는 러브라이즈 블리딩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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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